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아 이번에 해볼 것은 아 그상태로군요 그럼 바로 20위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오케이 아 하겠습니다 뭐 어떤거부터 해드릴까요? 네네 신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되잖아 잠시만요 조절을 좀 아 아 멈춘거같은데 아 아 아 갔습니다 다시 껐다 켜야겠는데 확대하려다가 멈췄는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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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아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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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섭군요 야, 괜히 긴장감이 어마무시하군요 갈 것 같아요 갈 느낌이었는데 아, 세번째 도전이군요 아, 또 왔어 네, 맞지 아, 네, 바로 클릭 안해서 그러나 아, 아, 왔습니다 어떻게 옆에 건부터 가저부터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네네 가저입니까 마무리입니까 아, 아, 저는 신발을 하고 싶네요 네네 크흐흐흑 아, 네번 와 다섯번 여섯번 일곱번 여덟번 여섯번 아, 이거 다음인 것 같은데 와 다음, 다음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어떡하냐 다음인 것 같은데 아, 다음 맞지요? 오케이 아, 제가 하나 보내드리나요 그때 처음으로 어어? 으으으으으으으음 칭 쯧 쯧 쯧 쯧 쯧 아, 어우야 아, 가제를 먼저 가야되는건가 하아 지하앗 아 제가 처음으로 하나 보냈습니다 야아 하아 아 그래서 아이템이 완성이 됐군요 아 그래서 96초업이 올 텐 6% 놀공 리턴작 시프쇼즈를 보냈습니다 아케인시에이드 시프쇼즈 아 넥스트 아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대가 무적의 아대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저 파방 없지? 아 깜짝 놀랐네 와 나 쫄았다 아 파방이어드는데 안한 줄 알고 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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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런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어우 1억3천5백 1억5천9백 4뿔 4뿔 5뿔 6뿔 6뿔 7뿔 8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진짜 아내가 장가긴 하네요. 아 이게 저축받았나봐. 아 스타캐치 해줘야죠. 강화 성공률 올라간다고 적혀있는데 맞춰줘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확률이라도. 아 자리를 옮길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재도전 어떠십니까. 약속의 무덤인데요. 약속의 그곳이죠. 여러가지를 알려드립니다. esk arm. 우선이 부산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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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이의 비트입니다. 시설미. 아..벌써 이유가 없었어요..잠깐 했는데.. 아..아..저저 풀렸습니다.. 아..저저 풀렸는데 안잡고 갔습니다.. 아..때리진 않는거구요.. 아.. 아..때립니다..어떻있습니까 캐릭터.. 저저 풀고..안잡고 갔습니다.. 야..17..17성을 안가네.. 십..무거 없었어..아이고.. 안맞춰야되는것인가.. 아.. 아..아..이건거 같습니다.. 아..안맞춤 올라가나 봅니다.. 아..아니였습니다..허짓이었습니다.. 아..아이..그냥..그랬나봅니다.. 아..이제 다시 느려졌겠군요.. 아..이제 가나.. 음..음..음.. 풀.. 하아... 5 eg 와이준 40억 썼어요 45 아, 아, 새로운 곳을 가볼까요? 맵의 변환이 한 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가 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닌가? 아, 아, 광 나온줄 알았네요 야아 야아 아 피 육달잖아 ㅎㅎㅎㅎ 피 육달잖아 ㅎㅎㅎㅎ 죽을라면 한참 넘었어요 아우 근데 이거 신경쓰인다 약간 아우 17도 아까 이거 와 육십억 썼어 육십억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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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장난 아니다 꺅 꺅 저야 저게 낫자 enquanto 퐁퐁퐁퐁퐁퐁퐁퐁퐁! 퐁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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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박음으로 80억 썼어요 야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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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100억 썼어요 지금 벌써 좀 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이 썼겠죠. 어떻게 맞추냐. 40초 기다리면 되거든요. 아 좀만 기다렸다 할까요 이제 20초만 있으면 되는데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작은 1%라도 2.1%도 터지는 상황인데 좀 기다렸다 해보죠. 작은 확률이라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5%를 더 많이 썼는데 좀 해봐야 돼. 1.5%를 더 많이 썼는데 좀 해봐야 돼. 2.5%를 더 많이 썼는데 좀 해봐야 돼. 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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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썼는데 좀 해봐야 돼. 2.5%는 it. 1.5%를 더 많이 썼는데. 1.5%를 더 많이 썼는데 어떡하게 썼름이 보낸 bully MC싹이. 2.5%를 더욱ame 썼는데 거의 Rust. 2.5%를 더 많이 썼는데 엘. 2.5%를 더 많이 썼는데 조금, 2.5%를 더 많이 썼거나 Pvd collecting. 누구요 프로아량기님 후원 2천원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 고맙습니다 랑기님 고맙습니다 아아 아아 또 내려왔다 내려왔어 아까 갔어야 됐는데 아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어떡합니까 이제 못맞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못맞춥니다 아아 미안해 1번 스타포스 해제 2번 최대한의 확인 방지 누르고 맞춰보기 미안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네네 아 그럼요 이건 제가 결정하면 일찍 아니라 본조님이 하셔야죠 네네 쓰읍 쓰읍 아 꼴리는대로 하라고요 저는 기다렸다 하고싶은데 본조님 원하시는대로 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다리는건 상관없는데 어 쓰읍 네네 아 기다렸다 할까요 아 마이크도 안들렸습니까 아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35 찍고 나서 심볼 퀘스트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심볼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쵸. 일단 포스그가 다 올리는 데만 해도 1년 넘게 걸리니까 일단은 235를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을 살짝 또 한 번 더 올려봅니다. 235 찍는 거 금방 하지 않나요? 10일이면 하지 않나요? 길어봐요? 아닌가요? 하시면 제일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대리를 맡기시지요. 대리 맡길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비교적 잘되네. 아 이번에 비교적 잘되네. 어. 왔다 갔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아 올라가고. 한 번씩 올라가긴 하네. 아 아니요. 아. 아 또 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200억 먹고 터졌습니다. 아. 아. 아 오로라인은 혹시 22성 무기 없습니까? 아 오로라인은 혹시 22성 무기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 저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제? 아 신발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방울 속이 없으셔가지고. 아 그럴 수 밖에 없지요. 벌써 몇 번을 쓰셔가지고. 아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영상 고맙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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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